노화를 막는 비밀의 열쇠. 잃었던 시력을 되돌리는 건강 비법이 있다. 청귀누설 제작팀 앞으로 도착한 정체불명의 우편물 하나. 그 내용물이 궁금해지는데. 어 뭐야 이제? 누군가 오랫동안 사용한 듯한 안경 하나. 지난 1월 4일 방송된 MBN의 인기 교양 프로그램 청귀누설. 눈이 좋아져 필요없어진 안경을 방송국으로 보낸 제보자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제 눈을 좋게 만들어준 왕의 열매라고 하는 아로니아입니다. 시력 회복의 비법이 왕의 열매 아로니아? 방송이 소개한 시력 회복의 열쇠는 아로니아 열매. 제보자 A씨는 아로니아를 먹고 시력이 0.2에서 1.2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의사의 설명도 곁들여집니다. 아로니아의 성분이 그 심각한 염증을 호전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수정체 혼탁의 발생 그리고 진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눈이 좋아졌다는 살해자를 찾아봤지만 청기노설 홈페이지의 출연자 정보 코너에는 제보자인 A씨의 연락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아로니아 판매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이 연락처는 다름 아닌 제보자 A씨의 전화번호였습니다. A씨는 경북 상주에서 아로니아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경을 소포로 보낸 것도 제작진이 시켜서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방송에 출연했던 의사의 말도 다릅니다. MBN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했을까? 이번에 유출된 MBN 내부 문건입니다. 방송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광고주 한국인삼공사와 관련해 청기노설 기획 PPL 확정 1월 4일 신년 득집 아로니아 아이템 확정 12월 선청구 예정으로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기노설 아로니아 편은 광고주 인삼공사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인삼공사 측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인삼공사는 지난해 9월 홍삼담은 아로니아라는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나가자마자 동시에 준비했다는 듯이 터뜨렸잖아요.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세팅 다 하고 있다가 동시에 판매 딱 들어갔잖아요. 방송들이 그게 수법이 그런 건지 뒤에서 정작 큰 돈 먹는 그룹은 따로 있고 농민은 앞에서 그냥 델리내나 쓰고 이용당한 거고 유출된 MBN 내부 문건에는 광고주 한국인삼공사와 관련해 1월 초 방영되었던 아로니아 건의 경우 홈쇼핑에서 목표치의 150% 판매 달성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청기노설 아로니아 방송 편에는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돈을 받고 만든 일종의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MBN 측에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송인 듯 광고인 듯 무호한 아로니아 편이 방송된 뒤 2주 후 이번엔 홍삼 편을 방송합니다. 홍삼액을 김치에 넣어 먹고 수족냉증을 치료했다는 특이한 사례자 취재 결과 이 사례자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홍삼 판매업자였습니다. 홍삼 농장을 하시는 입장에서 사례자로 출연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문의는 없으셨어요? 있었죠. 있었죠. 나중에. 왜냐하면 저야 나와서 매출을 올리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시청자들이 이거 보고 저 사람 이거 사업하는 사람이네 알면 신빙성이 또 떨어지겠죠. 역시 유출된 MBN 문건에는 지난해 12월 16일 광고주 한국인삼공사와 관련해 청기누설 수족냉증편 기획 PPL 1월 3천만 원 컨펌 홍삼 아이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이 나가기 5일 전인 1월 20일에는 더빙용 나레이션 광고주 전송 컨펌 기다리는 중 방영에는 무리 없을 전망이라고 나옵니다. 돈을 받고 홍보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도 모자라 방송되기 전에 방송 내용을 광고주에게 보내 확인까지 받았다는 뜻입니다. 광고주랑 같이 회의도 하세요? 제작진이랑? 맞나요?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시는데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 요구사항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속도는 손까지만 해드려요. MBN 문건을 분석한 결과 방영 시기와 프로그램, 아이템까지 일지에 적힌 대로 방송이 진행된 경우는 모두 8건입니다. 대부분 수천만 원의 광고주와 계약이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광고주들에게 연락해 물어보자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들이 다 그런 식으로 협찬받아서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뉴스도 차도도 협찬받아서 제작하는데 담당하시는 프로는 뭐라고요? 저희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인데요. 뉴스타파는 협찬 안 받습니까? 혹시 뉴스타파는 협찬을 받지 않습니다. 뉴스타파 박경연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파ód